안녕하세요. 쭘리읍수, 사바이디, 밍글라바, 사디캅, 신짜오, 한 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이광수입니다. 동남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긴 메콩강은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태국, 베트남을 거쳐 흐릅니다. 2011년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로 시작된 메콩 유역 다섯 국가와의 협력은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. 지난 10년간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 간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 한 메콩 여섯 개 나라에서 사진 공모전과 전시회, 한국어 말하기 대회, 콘서트, 워크샵 등 다양한 한 메콩 교류의 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저 또한 메콩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여 친숙하게 느끼고 있고 감사하게도 메콩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한 메콩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한 메콩 여섯 개 나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교류의 해 행사가 더욱 활발하고 의미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홍보대사 이광수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